1. 잔치의 방해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잔치의 방해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잔치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금 권력과 재물과 교만의 허망함을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 민족에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으냐면 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든 이 시대적인 가치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의 부도덕함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풍조들,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봤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어떤 이런 불의가 진행되는 국기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에 장본인들과 그 주위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권력과 재물과 교만한 태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었죠 성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느냐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꾸어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가치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인간들로 쳤잖아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첩풀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바꾸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 한들 촛풀 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치관도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지금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면요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바뀌면 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들고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자식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해야지 한쪽 측면만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겸비해서 함께 같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모양이라면 우리도 썩었고 병들었습니다 하고 광화물에서 노래하고 축제할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대통령도 내려오시고 우리도 국민의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권력력이나 재물이 사람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온 국민이 어떤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에 참여하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놀랍게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잔치에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누구죠? 4, 5절에 보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론 유다 그 잔치에 대해서 평을 하고 말이 많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잔치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혜택만 받은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말이 많습니다 심판을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고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쩌다가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내면의 죄성의 뿌리는 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왜 그렇게 축제 분위기였던 88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러면서 계속 축제 분위기였던 우리의 공동체 우리는 민족 속에는 왜 그런 계속된 비극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죄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분상의 특권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분상의 특권의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라고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가론 유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 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가론 유다가 말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가론 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할 때 그런데 가론 유다가 말하대라고 하지 않고 왜 여러분 생각하는 제자 중 하나로서라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강조점이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제자 중 하나예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니까 감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면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세를 타게 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데라는 특권의식이 자리 이런 게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 말 안 했고요 더구나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는 예도 없습니다 잔치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말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지나가는 거린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잔치에 누군가 거린이 지나가다가 얻어먹으면서 마리아에게 아니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갖고 거기다 왜 쏟아버리냐 그걸로인데 월세나 좀 해결해 주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거린은 거기 가서 그걸 봐도 그게 자기 일이 아니죠 그냥 자기는 얻어먹는 거로 만족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왜 그러냐? 가론 유다가 제자가 아니었으면 그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 이게 문제예요 제자라는 특권의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제자 중 하나이죠 목사 같은 사람 장로 같은 사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야기하는 사람 나 혼자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의식이라는 게 내가 목사련이 하면 그때부터 제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의식을 부리고 문제죠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 탈무디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 학교에 한 학생이 라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제가 드디어 율법 교사가 될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굉장히 제 몸을 단련하고 훈련을 해가지고요 제가 길바닥에서 찬데서도 아무데나 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인격 단련을 해서 들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도 이제 괜찮고요 저는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날마다 채찍으로 제가 세 번씩이나 세 번을 제 몸을 내리치면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율법 교사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라비가 그 학생에게 쫙 있는 저기 낙이 보이지 낙이 보이는데요 저 낙이는 길에서 자고 아무데나 바닥에서 자고 들에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하루에 세 번 보다 더 많은 채찍을 맡고 있는 거 알지 너가 그동안 훈련한 것은 저 낙이가 되기 위한 거야 낙이 수준밖에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의식주를 초월해서 나는 이렇게 훈련하고 경건하고 이제 제자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이 분별 못하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이 되는 훈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권력을 쥐고 되거나 경제적인 힘이 생기거나 사회적인 명성이 생기면요 바보가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그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바보지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면 낙이니까 낙이 되는 훈련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나 이런 특권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가론 유다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만 아니었어도 예수 안파라 넘겼을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말이 많고 남을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늘 초보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올랐으면 나도 할 말 할 수 있다고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무례하게 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늘 다른 사람의 헌신의 방향, 질, 양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독특한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나와 다른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어떤 행동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또 내가 장로, 교회, 안수집사 이런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가론 유도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이 잔치에서 이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이 가론 유다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훈하고 혼내야 될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는 그 타이틀이 이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위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꿈꾸는 것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이 과연 진짜 성공으로 인도하는 건지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타치가 뭐가 있지 않나 지금 왜 최아무기씨가 그렇게 되겠어요 왜 박모씨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리아가 헌신하는 거 옥합을 깨뜨리는 거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이건 유다에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낌없이 마리아가 깨뜨리는 것은 그만한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옥합이 왜 아깝은 줄 몰랐겠어요 유다만 계산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쏟아 부을 정도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헌신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고 헌신을 할 때는 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쉽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저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드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토울도 와서 찬양과 또 율동과 또 성가대 여러 곡을 연습하고 이런 거는요 나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기하게도 마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지금 심판을 하잖아요 자기 걸로 헌신한 게 아닌데 왜 판단을 하냐고요 이런 정신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과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섬기는 걸 가지고 제 3자가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남보다 더 잘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물질이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계산 속의 배신의 씨앗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산 속의 배신의 씨앗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오늘 이 사제를 잘 보면 유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제자 중에 하나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를 잡아줄 그럼 지금 그 시점에서는 예수를 잡아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잡아줬어요 근데 예수를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말하는 걸 보니까 씨앗이 이미 심겨진 거예요 이미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신에 근데 왜 그러냐?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를 잡아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학류를 어짜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에 보면 결국은 계산이 빠른 거예요 유다는 뭐든지 보면 값을 매이고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계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왜 이게 이렇게 유다에게 거슬렸을까?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너무 계산이 빠른데 지금 이 향류의 값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값과 자기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값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리아의 엄청난 헌신이 가른 유다의 헌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벌써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헌신한 것이 없는가를 알 거예요 혜택은 다 받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여자는 저렇게 헌신하는데 자기는 헌신한 게 없는 거예요 벌써 그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산이 문제예요 그냥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과 주님의 관계를 놔두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헌신과 헌금과 시간 투자와 섬김이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난치하고 싶고 내가 이 나라민주에서 가장 헌신하는 사람인 것 같이 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국자들이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계산이 빠른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순간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가론 유다가 힘든 건 뭐냐면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는 과도한 헌신을 하니까 이 세 남매의 헌신이 가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초라함을 폭로시키는 게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가론 유다는 정확한 계산을 하고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가론 유다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으면 한번 뽑아내보세요 뭐 틀린 거 있어요? 정확한 계산이죠 이 학류를 300 대나론에 팔아 벌써 이 학류만 딱 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계산만 나온 게 아니라요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요 벌써 계산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붙는 것보다 날라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걸 팔아서 300 대나론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유명해질 텐데 왜 그걸 예수님 발에 써달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걸로 발 닦아달라고 했냐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확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확한 말을 해도 계산된 말은 되기 위험합니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계산 속에는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 것과 이거에 비교하는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봅시다 마리아가 그 정도 헌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단은 그거보다 더 많은 향류로 한 드람통을 쏟아부었어요 그럼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자기 헌신이 훨씬 더 많은 거였다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가시같이 굴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을걸요? 근데 벌써 계산해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의 그냥 형식적인 헌신이 조금 헌신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로 말 듣고도 못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남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입으로만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같이 헌신하면 기뻐하지 근데 헌신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벌써 계산이 돌아가니까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우스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잘못한 게 뭐냐면 앞에 부분만 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를 분별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는 거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시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걸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는 헌신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요?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고른다고 하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유도 없는 거에 대해서 비보금적이니 어떤 인본주의인지 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 멋대로 살고 교리적인 이야기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보금주의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위선이죠 여러분 지금 이 5절에 이 학률을 300대 날에 팔아서 강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좋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소한 지금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내뱉는 계산 속에는 그의 미래의 치명적인 실수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예수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로뉴다가 합리적으로 말할 때 향류 한 5컵 그 300대나리온의 가격과 예수님의 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뉴다 생각에는 만약에 300대나리온이 아니라 만약에 3대나리온짜리를 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로뉴다가 화를 냈을까요? 지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 안 내요 근데 300대나리온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발의 가치가 300대나리온의 5컵을 거기다 쏟아붓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제한이 오면 예수님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각해집니다 이게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좋은 제한이 세상에서 오면 예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잡아줄 이라는 표현이 5절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 보니까 계산하는 속에는 배반의 씨앗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크리시안들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혼내는 것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팔아요 위기가 닥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게 나오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은 감격하고 주님이 부렸을 때 암해라고 눈물을 흘리며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그 신앙이 너 왜 이렇게 계산적이냐 단사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정신이 없냐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과 신앙 비교하고 너의 우위성 입증하려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냐는 거예요 언제 너 뜨거운 신앙을 어디에서 흘려버리고 난 비판하면서 그걸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때문에 헌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수에 지금 가 있는 신앙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이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잘못했고 목사님이 잘못했고 장로가 잘못했고 이러면서 교회가 죄에 몸된 교회가 쪼개지고 촛대고 옮겨지고 막이 밥이 되고 있고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고 누구를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는 뭘 했냐는 거예요 너의 가치관은 뭐고 너가 추구하는 꿈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아마 똑같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 계산 속에 있는 이 배신의 씨앗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교만함과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회귀하고 그걸 뿌리째 뽑는다면 정말 그게 기적이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생택치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매일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뭐 그거 사화산인가요 그거 맨날 굴뚝 청소하는 거 그리고 또 뭐해요 안 읽어봤어요? 바오밤나무가요? 그거 싹 나는 것마다 올순 날아가는 데 계속 뽑지 않아요 왜 뽑아야 돼 저거 금세 어떻게 돼요? 안 뽑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그 별 전체를 다 덮어버리니까 뿌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계산하고 남을 비판하고 옳은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이 수준에 머무는 이런 씨앗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팔아넘기게 돼 있어요 이거 뽑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민족에게 지금 심각한 병이거든요 속히 회귀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위장된 선행의 허풍입니다 위장된 선행의 허풍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 5절을 보면 유다가 말 중에 아주 특이한 말이 뭐예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률을 어짜여 300이 된 날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굉장히 독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유다의 화법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자산사업가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용해서 이렇궁 저렇궁 지금 평가하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온 세상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든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가룬여다를 재조명할 때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신론자였으면 이거 들어가지고 신뢰력이 기독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낭비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남의 것으로 좋은 일에 쓰기를 원하면서 자기 거는 뭐를 냈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리아 것 가지고 왜 지가 생색을 내냐고요 마리아가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붙든 예수님의 코에 붙든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주든 말든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을 모으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물려받은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것 것 자기가 쓰는데 이거 유다가 빌려준 겁니까? 유다 겁니까 이거? 그럼 유다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한 사이인가요? 지가 왜 난리냐고요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면 제삼자인 우리는 내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지 않는 것 갖고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데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자기 것 갖고 자기가 낭비하는데 왜? 그럼 네 것 갖고 네가 똑바로 쓰지 내 것 쓰기는 아깝거든요 저 놈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썼으면 좋겠는데 내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선물한 거는요 마리아는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놨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곧 그 오라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상에 나오니까 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그 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할 걸 생각하면 그 발에 이 삼백 재난을 쏟아 붓는 것이 아깝겠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개입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이지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랑이라는 엄청난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전생에 가다 동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는데 그 안에 딱 물질 계산하는 것만 딱 들어간 거예요 물질주의예요 이거 사랑이 개입이 안 되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비합리성, 낭비성 이게 뭐 사랑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빚내갖고 막 사주고 별질을 다하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막 난리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존경한다 이래갖고 존경할 인물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시원치 않지만 저를 위해서 굉장히 고급 음식점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사줬어요 제가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같이 가난하고 보잘고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할까 이 비싼 음식을 왜 대접을 할까 참 나를 귀하게 여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는 목사님이 여기서 꼭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거래죠 저를 존경하거나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거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모함과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낭비 속에서만 파생이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욕합을 깨뜨린 것이 유다가 보기에는 너무 낭비이고 불합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가른 유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 죽으실 자기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마리아가 오까불 깨뜨릴 때 같이 울 거예요 마리아야 고맙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는데 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는데 네가 헌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마리아야 고맙다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비난하냐고 이건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헌신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것 가지고 내가 생생된다는 걸 폭로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 그냥 보여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느껴지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적인 예배 태도 속에는 헌신이 없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웃기게 보이죠 여러분 보기에 청년 민문을 하고 이런 활동하고 대만 성경하고 이런 것들이 쟤네들이 시간도 많아 할 일이 없나 봐 돈도 많아 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돈이 있으면 어디 연수나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가룸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사랑이라는 개념이 개입되면 불합리해지는지 몇일 있으면 제 아내 생일이거든요 제가 큰 부담이 해주는 통장에 자꾸는 떨어졌는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벼르고 있어요 뭐 해주나 보자 자꾸 그런 압력을 넣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아내한테 한 30만원 정도로 제가 뭘 이제 생일을 옷 한번 제대로 못 사줬는데 한번 사줘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보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목사가 하는 것보다 가난한 학생한테 학비 보조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가서 생일날 여보 우리 라면 먹고 이거는 우리 암흑에 지금 학생 이번에 시험받고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도와주는 게 목사돌이 아니겠어 그러면 저는 그다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 될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찬주치료님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금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거서 등을 내놓아야지 유다는 나보다 더 악한 게 남이 혼신한 것 같고 지가 생색을 내니까 그거 갖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나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 가지고 지가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1조 낼 것 가지고 성교원금 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고동 가지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 되지 하고 이웃 구제하는데 지가 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실제로는 그거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하려고 분리해 놨던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이 70%밖에 안 나왔대요 30% 누가 지금 딴 데로 빼돌린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가 외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만나자고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을 몇 번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대형교회를 다니는 신도인데 제가 알고 있는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있고 정말 생활도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본 교회 안 하고 그 교회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큰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장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제가 이쪽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도둑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에 실제 온전히 드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쓰는 것은 내 돈이잖아요 왜 그게 위험한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내 교회에 드릴 때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내가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는 그 교회를 향한 배려가 있고 그 교회를 향한 내 헌신이 있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내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의의를 쌓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고 결국 하나님과 도둑질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가로니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니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가진 상태에서요 이걸 사람들 앞에 대놓고 지금 혼낸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온 유대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가득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벌어 화를 내면서 이거를 비싸는 게 300대는 어렸는데 왜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나누지 않았냐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와 예수님 제자 중에 사람 같은 인간 하나 있네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억압하는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회가 희망이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다 아 유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벼려하구나 최고 휴머니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마리아는 뭐가 되냐고요 헌신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괜히 날 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고 지 영광을 드러내는 사악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남의 것 가지고요 지 생색 다 냈네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인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꼭 이 짓을 해요 심지어 암수십사도 요새 그러더라고요 남의 헌신한 거 가지고 자기 생색 내고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이웃을 도왔는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결국은 그 돈 자기 거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걸 놓치니까 약이 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 도둑이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과 명예를 다 자기에게로 돌려버리잖아요 헌신은 마리아가 했는데 지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그 모든 명성을 자기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과 헌신을 무참히 짓밟고 그걸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위장된 선행 위장된 거짓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망한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라니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항상 있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대적인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는 어려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항상 가능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늘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간 우리 일생에 한두 번 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조건이 없이 도와주시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한 순간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순간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 어마어마한 복을 다 주시고 딱 한 번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계속 주고 주고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는데 하나님이 준 이삭 때문에 16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냥 바로 모래하산으로 데려가잖아요 바치네 흉용받는데 멈추라시고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안오라 하면서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씨로 말면 너가 대적인 문을 얻게 되고 그리고 너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해서요 승리의 번영에 그리고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고 준비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순간에 요청할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내 인생에 대해서 넌 내놔라 바쳐라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지나가면요 영역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리아가 이때 욕먹을 각오라고 쏟아붓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바로 체포되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십자가 못 받기시고 그리고 나중에 새벽 민망에 가도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고요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천하 만국에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말하게 하여 내가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하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녀의 행동도 반드시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주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부흥회에 설교할 때 복음의 본진이 요한복음 3장 11절이나 15절을 꼭 부흥회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생각나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설교할 때 원고와 상관없이 꼭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내게 느끼게 해줬던 우리 교인들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럼 제가 암흑의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을 이해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채득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예수님이 기억하니까 제 입에서 나오게 되겠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회가 오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때나 여러분의 필요의 의사가 아니라 그건 가론유다죠 주님이 원하는 때 주의 교회 흐름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어요 이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근본적인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여가되든 야가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전체의 의식과 가치관이 정말 겸손히 성기고 주를 경외하고 서로 돕고 남을 높이고 이런 민족 정신이 형성이 되어버리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가 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고 우리 민족이 이 시대의 단면을 딱 보여주니까 속에 썩은 것들이 다 보이게 해주시니까 그럼 같이 회개해야죠 대통령도 그리고 그 무리들도 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러한 수준인 우리들도 동일한 가치관 때문에 함께 회개해야 돼요 촛불도 같이 울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잔치하는 나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신분상의 특권의식 내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병들기 쉬운지 가론 유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자 중 하나 그리스도인 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계산 속에 배신의 씨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그 300대나료를 이야기하고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만 했습니다 위장된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우상화에 바빴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우리 이 민족의 죄를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여신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원하시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병된 심령을 흥률이 여겨주시고 차별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흥률이 다 줄 수 있게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흥률이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온전하게 진해 변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높아진 마음을 다 낮추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페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또 이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